한밤중에 가족이 아프거나 의약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, 약국 문이 닫혀있다면 참 곤란할 텐데요. 마포구에서는 이런 경우에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마포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마포의 밤을 지키는 마포 공공야간약국을 내고장 마포에서 소개합니다. 마포구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4년 자체적으로 마포형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공공야간약국은 평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시간과 주말, 공휴일에도 365일 운영되는 약국입니다. 현재 마포구 관내에서 운영되는 공공야간약국은 망원동 비욘디 숲속약국과 서교동 세약국 총 2곳입니다.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의 야간 운영으로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마포 공공야간약국을 통해 심야에도 걱정 없이 약사에게 올바른 복약지도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.